좀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나에게 온 것이라도 잘못 온 것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 이름하여 견물생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림이 일단 있는데요.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어머니께서 택배 상자를 듣고 웃고 계세요. 어떤 경우일까요?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가졌다. 이런 경우에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집배원이 물건 집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집에 앞에 놓인 물건을 그냥 모른 척 가져가면 아까 말씀하신 점유이탈로 행위죄가 성립되고요. 그런데 집배원이 와서 잘못 얘기했는데 내 거 맞다라고 고의적으로 수령을 하시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직접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배달된 택배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진 촬영해 놓은 거를 보여주시고 택배 회사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찾으러 오겠지 하고 갖고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통장이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볼머리를 써보세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내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써버렸다.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송금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최변호사님. 네,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들 하시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14년도에 한 1,452억 원 정도, 2017년도에는 한 2,385억 원 정도나 잘못 송금이 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만 보더라도 9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냥 탁 누르면 가버리고 잘못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간 다음에 이걸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통장에 돈이 확 들어와 있으니까 기분이 일시적으로 이게 웬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말 그런데 이때부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횡재당으로 썼다가는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 자기 통장이 있다면 그 돈을 보관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면 횡령죄에 해당이 되고 횡령죄는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 이거 횡재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꺼내 쓰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 심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큰 돈이 한 대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 얼씨구나. 간밤에 꿈자리가 좋더니 소상님이 돌보는구나. 해가지고 입 싹 닦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 건지.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이 자기 통장이 들어온 걸 발견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걸 돌려달라고 연락을 드리면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돌려주냐라고 해서 돌려주질 않아요. 맞아요. 끝까지 돌려주질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연 12% 이자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의 관리, 은행에 반드시 가서 돈이 잘못 들어왔으니까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서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은행에서 누가 보냈다 이렇게 바로 알려주지는 않고 은행에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돌려주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은행 통. 네.